텍스트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인덴트라는 것을 사용해 텍스트를 들여쓰기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텍스트를 들여 쓰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단축키 를 4번 눌러 문서 보기를 확대한 후 위로 이동합니다. 페이지 중앙에 있는 텍스트 프레임에서 첫 번째 블릭과 뒤 사이에 클릭해 커서를 삽입합니다. Type, Insert Special Character, Other, Indent to Here 메뉴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을 누릅니다. 바로 아랫줄 텍스트가 블릿을 기준으로 안으로 들여쓰기 됩니다. 두 번째 블릿 리스트와 M 사이에 클릭해 커서를 삽입한 후 단축키 을 누릅니다. 텍스트가 블릿을 기준으로 안으로 들여쓰기 됩니다. 단축키 를 2번 눌러 이전 상태로 되돌립니다. 각각의 블릿과 단어 사이의 공간에 클릭해 하이라이트 한 후 키보드에서 탭을 눌러 공간을 넓게 만듭니다.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셀렉션 툴로 페이지 중앙에 있는 텍스트 프레임을 선택합니다. 메뉴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를 누릅니다. 탭스 패널의 눈금자에서 왼쪽 코너를 보면 위와 아래로 분리된 작은 삼각형을 볼 수 있습니다. 상단 삼각형은 퍼스트라인 레프트 인덴트를 의미하고 하단 삼각형은 레프트 인덴트를 의미합니다. 탭스 패널의 왼쪽 눈금자 코너에서 쉬프트를 누른 상태로 아래 삼각형을 약간 오른쪽으로 드래그합니다. 블릿을 기준으로 텍스트가 안으로 들여쓰기 됩니다. 단축키 를 눌러 안으로 들여쓰기를 취소합니다. 탭스 패널에서 빨간색 X버튼을 클릭해 닫습니다. 페이지 중앙에서 텍스트 프레임에 더블클릭한 후 단축키 를 눌러 전체 텍스트를 선택합니다. 컨트롤 패널에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레프트 인덴트에 0.5cm, 퍼스트라인 레프트 인덴트에 마이너스 0.5cm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단축키 를 눌러 셀렉션을 해제합니다. 블릿을 기준으로 모든 선택된 텍스트가 안으로 들여쓰기 됩니다. 지금까지 Type, Insert Special Character, Other, Indent to Here 메뉴, Tabs 패널, 그리고 컨트롤 패널을 사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텍스트를 들여쓰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레이스 교수의 인디자인 강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강좌를 빠짐없이 수강하기 위해 순서대로 다음 비디오를 시청해 주세요. 인디자인을 배우고 마스터하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세요. 한국국토정보공개 아멘